자 이번 시즌2로 돌아왔는데 더욱더 기대되는 우리 황혜리씨의 활약! 안녕하자! 이거지요! 이거지요! 어우 좋아요! 유리씨 잠시 해보실게요 감사합니다 등장부터! 등장부터! 좋아요! 역시 포토타임은 이런 것이다! 찍어내면 찍어가! 좋아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10초간 자유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오늘 우리 출연진들아 유재석씨가 어떻게 하실지 휴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 야! 유재석! 좋아요! 완벽합니다 자 이제 굉장히 애니메이트한 포즈들이 많이 보여주고 계시죠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 그리고 10초간 프리타임입니다 프리타임입니다 다큐어 주세요 노! 노! 자 이것이 포토타임입니다 합시다 조효진 PD님 합시다 조효진 PD님 조효진 PD님 저기요 네 다큐 좋아요 시선 잘 하실 때 자 이것으로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